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의 닥터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아이스 라떼에 샤츠가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음료 마실 때 샤츠가 하나로 맛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샤츠가에 집중해서 이번 문장 잘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아이스 라떼에 샤츠가 해주세요 라는 표현 이렇게 합니다. 정말 짧고 간단하죠, 여러분? 네,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자, 시작! 끝입니다, 여러분. 자, 삥 나티에라는 건 바로 아이스 라떼가 되는 거죠. 라떼를 나티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찌아가 들어가 있죠? 이 찌아가 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찌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농수어라고 했어요. 농수어라는 것은 농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우리가 농수어 카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커피 농축 얘기니까 에스프레소가 되는 거죠. 근데 굳이 길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농수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딱 갔을 때, 주문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삥 나티에지아 농수어. 삥 나티에지아 농수어. 중국인인 척. 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커피숍에서 샤츠가 한 음료 다양하게 드실 수 있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정말 딱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겠어요? 샤츠가죠. 샤츠가를 중국어로 짜농수어라고 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면은 커피숍 놔드리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 bing na티에지아 농수어. bing na티에지아 농수어. 冰拿鐵加濃縮